이런데 있네, 형. 여기 막 되게 많던데? 지야도 있고. 어! 지야! 상춘까지 있어요, 상춘. 갈게요! 제가 나 상춘 갈게요. 누나, 누나, 지야가! 그래, 나야, 나야, 너. 지야! 맛있다. 아, 형, 지야, 지야를 다 해보죠. 아, 상춘 없네. 가운더가 왜 이렇게 커 나냐, 여기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? 드라이가 왜 여기 있어? 야, 동훈아. 3층에 와. 3층. 맨 꼭대기, 맨 꼭대기. 4층. 4층. 안내. 저, 2층. 어머! 헤드폰이 왜 여기 있어? 비밀번호 있는데, 비밀번호? 하, 가서 저쪽한테 비밀번호를 캐내야 하는 거야, 혹시? 에피움크 동생들이 해준 얘기들은. 진짜 새로운 랩 스타를 보여주지 너희들에게. 뭐야. 나오는 건 뭐야. 원하면 원할머니 삼초쌈. 투하면 쌀면 이 오징어쌈. 쓰리하면 쓰리할머니 제육쌈. 그냥 다 해줘. 쌀antage에서 만만한. 최악이에요 최악이야. 쌀이 아우 나야. 그래 이걸 만족하자. 그래 야 야 야 너희들 이제 바빠가지고. 이 정도에서 우리가 가는 거야 에 attack. 시간 없어서 그냥 간다 너희들. 진짜 시간만 있었으면 3ront 2시까지. 아 진짜 내가 나의 랩에 대한 열정을 끌어오게 만들었어. 오케이. 이거 왜 썼어 이거 봐. 아 모르겠다. 이메일 있지 이메일. 오늘 새벽에 좀 열어놔. 네? 닫아놓을게요. 오늘 이메일 열어놔. 아 근데 진짜. 인상적인 하셨던 것 같아요. 아 새로운 랩 스타일 진짜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진짜. 내가 매미랩은 안 보여줬어. 니들 이거 내가 딱 붙여가지고 이거 매미랩하면 니들 난리나. 매미랩. 이거 하면 니들 난리나. 야 골투투가 빠지느냐. 야 이제 끝나는데 나 이제 가린다. 내가 이러면 맴맴만 삼박사야 해 진짜. 야 야 에미랩 알지 에미랩. 내가 매민. 매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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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매미랩이야. 너무 진정했을 때 내가 매미랩인데 알았어요. 잠깐만. 그럼 기타 한 번 더 드릴게요. 뭐를? 매미랩 살리면 매미랩 진짜 준다. 진짜? 좋아 좋아 좋아. 매미랩. 이거 중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? 미국 랩이지 미국 랩. 저로에 찾았어요. 미국 랩. 미국 랩의 시는. 시는. 에미랩. 런닝 랩의 시는. 시는. 메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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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외치지. 메미랩. 그치. 메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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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는 대답하지. 메미랩. 메미랩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좋네. 야 이거 파워리트지? 지도하고 있어요. 그냥 된다니까. 됐어. 우리 무조건데. 됐어. 약간 매미랩.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 처음 보시는 매미랩.